전하께서 옥채 강권하심을 만방에 보이는 겁니다. 강물을 가심이 어떻습니까? 사냥을요? 7년 만에. 이참에 흩어졌던 왕친들의 세를 규합하고 저작거리에 개소문도 잡으시지요. 그렇게 예상 외의 행보를 보여야 그쪽에서 당황하여 실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흔적을 남길 수도 있겠지요. 강물아? 어 빈궁. 그 내가 잡아온 것 좀 보시겠소. 짠! 마마! 마마! 김상궁 안으로 매시게! 마마! 참으로 잔인하고 끔찍하십니다. 아니 그... 제 귀엔 노루에 피 맺힌 절규가 계속 울렸습니다. 어찌 무자비한 살생을 잔치로 즐길 수 있단 말입니까? 아... 즐긴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노루에게도 어미가 있든 새끼가 있든 가족이 있을진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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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o 감사합니다.